회계약하고 회계적 이익하고요 현금 흐름은 전혀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 중급에게 뒤쪽 보면 현금으로 표가 나올 겁니다 좀 복잡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회계적 이익하고요 현금은 전혀 다릅니다 회계적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죠 그렇죠 현금 흐름은 수익이 아니고요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면 순 현금 흐름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손입 분기점은 얘가 제로인 걸 말한 거예요 현금으로 분기점은 얘가 제로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익하고 유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매출하고 돈 들어온 거 다르죠 심지어는 대손 돈 못 받는 것도 있어 일반적으로 뭐예요 시차가 다르죠 외상 거래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같다고 봐요 숙제하는 해결을 했네 수익과 현금 유입은 같다고 봅니다 비용과 현금 유출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달랑 하나만 다르다고 봐요 얼마나 편해요 뭐만 다를까 명백히 비용은 비용인데 돈이 나가지 않은 거 감가 삼각비 얘만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전체 회계적 이익과 현금 흐름과의 관계는 뭐만 고려하면 돼요 감가 삼각비만 고려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원이고요 비용이 80원이라고 할게요 80원 안에 감가 삼각비가 40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적 이익은 얼마가 돼요 회계적 이익은 20원이 됩니다 자 현금으로 보면 현금 유입액은 얼마예요 수익과 유입 같다고 그랬으니까 100원이 되고 돈 얼마 나갔어요 80원 안에 감가 삼각비 40원 들어가 있으니까 40원만 나간 거죠 돈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회계적 이익하고요 현금과의 관계를 보니까 결국 회계적 이익에서 뭐만 더하면 돼요 감가 삼각비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회계적 이익 더하기 감가 삼각비는 바로 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등식 하나 만들 수 있네 우리 회계적 이익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가격에서 변동비 빼고 판매량 곱하고 고정비 빼면 되죠 현금으로 분기점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에서 얘 더하고 얘가 제로가 되면 되죠 그렇죠? 이게 등식이고 등식 얘만 더하면 된다고 그렇죠? 자 근데 이익 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이거는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지금 세율이 40%래요 40% 그러면 세후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세후 이익은 세후 이익은 20원에서 40%를 공제하니까 12원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걸로 했을 때 세후 현금으로는 얼마가 돼요? 60원에서 40% 공제하면 36이 된다고 그렇죠? 자 이 둘과의 관계 강가산기 얼마였어요? 40원이었잖아요 40원을 더하면 얘가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죠 세금이 있을 때는 세금이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후 회계적 이익에서 강가산을 더하면 세후 현금으로는 돼요 어? 아닌데? 이게 맞아야?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아닐까?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세법 배웠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세금 신고를 이렇게 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신고했으면 난리 날 거라고 클라이언트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세금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60원에 곱하기 1 마이너스 40% 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비용을 누락한 거라고 뭘 누락했어요? 관과산을 누락했지 비용은 8,000원인데 40원으로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경정 전고하겠다 다시 신고 다시 할게요 어떻게? 40원 누락했어요 40원 40원 누락했으면 세율이 40%니까 얼마 환급받아요? 16원 환급받습니다 얼마가 돼요? 그러면 50원 되죠? 이걸로 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라고 그래 놓고 제가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52원이죠? 정확하게 40원 더한 거랑 일치하죠? 1,000원 자 보세요 세후 현금 물음 계산할 때는 무조건 강가산금만 더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계산 안 해도 얘 더하면은 세금이 없을 때 현금 물음이 되고요 세후 회계적 이익은 강가산금만 더하면 세후 현금 물음이 돼요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요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계적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이 있든 없든 강가산금만 더하면은 세후 또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현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좀 거슬릴 거라고 물론 요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공부하다 하면 또 거슬려요 요게 얘는 왜 몰라도 되냐면 아니 또 이렇게 100%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시험 나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한 0.0001%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얘는 자본예산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자본예산에서 자본예산은 요걸로 현금 물음을 계산해요 자본예산에서 요 시기에 또 한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세후 현금 물음 구하는 방식은 요렇게 세후 회계적 이익에서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요거처럼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본예산을 쓰는 방법이어서 우리가 굳이 자본예산을 수업 목적으로 충분히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약간 중순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배경설명을 모르면 세후 세후 현금으로 구하는 방법은 요런 방법이 있고 또 요런 방법이 있더라 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설명은 드릴게요 하지만 요거는 뭐 쉽기도 하고 얘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러분 혼돈하지 말라고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36이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현금 유입에서 유출액을 뺀 거죠 요거는 현금 유입에서 유출액을 뺀 거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t 요게 바로 36원이죠 16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가 삼각비에 뭘 곱한 거예요 세율 곱한 거라고 요렇게 해서 세후 현금 물음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헷갈리냐면 여기서는 감가상비를 더했는데 여기서는 뭘 더해요 감가상비에 세율 곱한 걸 더한 거라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정확하게 예를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떤 오류를 범해요 여기에다가 예를 더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다가 예를 더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요식은 자본예산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시험 중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그럴 바에 예라도 확실히 알고 계시라고 무조건 둘 다 확실히 알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면 섞여요 섞여 즉 얘는 수익 매출액이 맞아요 얘는 매출액이 아니에요 얘는 현금 유출 비용이라고 요 안에는 감가상비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얘를 더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 되셨어요? 요것만 해 그냥 요것만 요것만 요거 얘기하니까 또 급 우울해진 것 같은데 요것만 요거는 설명은 드리긴 할 텐데 우리는 시험 학교하는 게 중요한거니까 사업